12월 22일 수요일 일본 지바현 지진 관측소에서 비정상적인 이상치의 지진 데이터가 관측되어 일본 관동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비정상적인 이상치의 지진 데이터가 지바현에서 관측된 이후 하루 뒤인 12월 23일 오후 5시 45분에 일본 지바현 동쪽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바현 북서부에서 석 달 동안 1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3일까지 지바현 동쪽앞바다에서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5천 회 안팎으로 규모 3.0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30년 안에 일본 남쪽 해구에서 규모 9.0, 도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일본 해구와 코리래구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 강도 9.0 이상의 최대급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995년 간 사이 규모 7.2의 강진으로 6천 3백여 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초래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지진방제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고감도 지진관측망이 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감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고감도 지진관측망은 일본 엘도 전역에 약 20km 간격으로 설치돼 24시간 가동되며 관측소가 전국에 1348개 설치돼 세계 최대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수십초 내로 tv방송과 스마트폰 알람을 통해 경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감도 지진관측망에서 12월 22일 수요일 일본 지바현 지진관측소에서 비정상적인 이상치의 지진 데이터가 관측이 된 것이기에 신뢰성이 있으며 관동대 지진 발생 우려가 큰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